안녕하세요. 생명과 레이스와 함께할 여러분들의 곡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로 인사드리게 되었고요. 핵심 문항 위주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6번에서 시작할게요. 등극컷이나 전체적인 총평은 제가 따로 총평영상을 찍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도록 하고 이 강의는 해설 강의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만나게 될 6번 문항의 경우에는 근육의 수학적 계산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마디의 구조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각 구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배경지식을 점검해 보면 근육원성인 마디의 X와 각 구간별 길이 변화에 대하여 필라멘트의 길이나 A대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며 XHI대는 2D만큼 변하고 그리고 A-H는 마이너스 2D만큼 변한다라는 상황.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X가 2D만큼 변할 때 H도 2D만큼 변하지만 기역은 마이너스 D, 니은은 D만큼 변한다. 이러한 배경식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관계식을 세울 때 X의 식을 세울 때 기역 따기의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 하나의 길이로 기역 따기의 니은을 한 다음에 2배를 해주고 거기다가 H대를 더해주게 되면 X가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기역 따기의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 하나의 길이로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거 이걸 활용하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현재 X의 길이 변화를 2D라고 할 때 H2D, 기역 마이너스 D, 니은은 D만큼 변한다. 그리고 기역 따기의 니은은 일정하기 때문에 T1일 때 기역 따기의 니은이 0.8이면 T2일 때 기역 따기의 니은도 0.8이다. 근데 지금 T2일 때는 기역과 니은이 똑같은 값이죠. 그럼 0.8을 2로 나누면 A는 0.4가 되는 거죠. 이때 T1에서 T2가 될 때 니은이 0.2가 증가했죠? 그럼 이 0.2 증가가 바로 D가 됩니다. 그러면 2D가 적용이 되는 H는 T1에서 T2가 될 때 0.4가 증가했어야 되니 거꾸로 0.4를 빼주면 T1에 0.4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밑에 선지 기역 확인했고요. 그 다음 니은 T1일 때 X의 길이 X는 이 기역 따기의 니은을 해주고 거기다 H를 더하면 되죠. 기역 따기의 니은이 0.8 그리고 T1일 때 H는 0.4 그래서 8이 16 0.4 더하면 2.0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렸고 그 다음 T급 H대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라고 했는데 틀린 선지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유형이 근육의 수학적 계산이고요. 제일 먼저 구간 파악 일정한 값 이용 관계식 세우기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길이 변화 추론에 대한 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잠시해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번 문제는 11번 막전이 추론 문제고요. 민말입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 전달에 대한 자료 핵심적인 조건만 얘기하면 두신경 A, B는 전도 속도가 A로 같습니다. 그리고 D1에 동시에 자극을 주고 경과 시간이 4초가 지났을 때 4ms인데 편의상 4초라 부를게요. 그리고 나서 밑에 선지풀이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에 나와 있는 1과 2는 D2, D3 중 각각 하나다 라고 해서 후보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 막전이 해서 경과 시간 하면 제일 먼저 경과 시간 뭘 떠올려야 된다? 경과 시간 하면 자극준 지점이라는 게 떠올라야 돼. 경과 시간이 4초라고 했기 때문에 자극준 지점에 막전이 시간이 4초다. 그래서 A신경이든 D신경이든 D1의 막전이는 17C 이 값으로 그래프상에 표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점을 매칭해야 되는데 D1에 자극을 줬을 때 흥분 이동 방향을 고려해보면 시냅스가 있는데 시냅스에서의 흥분 전달은 한방향성이잖아. 축삭말단에서 그 다음 가지로만 흥분이 전달되죠. 이 방향으로는 가지에서 축삭말단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냅스의 흥분 전달의 방향성을 이 문제에서는 핵심적으로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D1에서 출발한 흥분이 A에서는 쭉 전도가 되다가 흥분 전달되고 그리고 D3까지 전도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B신경에서는 D1의 작을 줬을 때 전도가 되다가 이 D2, D3 사이 시냅스에서 흥분이 전달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점에서 갈라진 쪽이니까 이거는 가지에서 축삭말단 쪽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흥분 전달이 될 수 없다는 거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B신경에서 D3에는 흥분이 도달할 수 없으므로 자극을 받지 않고 분극산태 휴전이 언제나 마일 70으로만 측정이 돼야 돼. 그래서 마일 80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D2, D3로 확정이 된다는 거. 그럼 D2의 막전위가 마이너스 80이고 마이너스 80의 막전위 시간은 3초이기 때문에 D1에서 D2까지의 흥분 도달 시간이 1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속도 공식을 이용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로 흥분 정도 속도가 이하 그럼 A도 이하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기역의 막전위 확정을 해보도록 할 건데 A의 D2가 기역 D3가 마이너스 50. 뭐 어차피 A의 막전위는 마이너스 50밖에 안 좋으니까 이 마이너스 50을 이용할 건데 막생이라면 전성값 마이너스 50이 좋겠네. 저걸로 찍고 풀 수도 있겠고 뭐 저는 이제 해설한 입장이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돼서 시냅스가 없다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D1에서 출발한 흥분은 전도로만 몇 초 만에 도달해야 되느냐. 전도 속도가 2니까 거리 4cm로 2초 만에 도달해야 돼요. 근데 이 시냅스 때문에 흥분 도달 시간이 길어지겠지. 그래서 2초보다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흥분 도달 시간이 D1으로부터 2초보다 길어져서 마이너스 50이 나타난다면 그건 재분극 마이너스 50일 수가 없고 바로 2초보다 길어져서 탈분극 마이너스 50이겠다라는 것이 확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이거는 총 몇 초가 되냐면 3초가 걸렸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3초가 걸렸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D2와 D3는 흥분 전도만 일어난 거니까 도달 시간을 이 두 지점 사이에 이동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전도 속도는 2 거리는 2 따라서 1초 걸리는 거지. 뭐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D1, D2 사이의 시간 간격은 2초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 탈분극 마이너스 50보다 1초 먼저 작반점이니까 탈분극 마이너스 50보다 그래프 상에서는 1초 오른쪽으로 당겨주면 플라 30이 되겠구나 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확인용 질문으로 맞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막전위 추론 문제에서는 항상 경과 시간의 공식을 활용해야 되고 자극 존재점은 흥분 두 달 시간이 제로이기 때문에 경과 시간을 곧 자극 존재점의 막전위 변화 시간으로 활용하여 기준선을 잡아주는 것 흥분 전도 속도 그리고 흥분의 전달을 방향성을 판단한 게 제일 시작점 단계에서는 핵심이었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해설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칠판 정리 후 다음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